칠장 나 슬픔에 휩싸였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지금 내 모습은 마치 수프나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밭에 양배추와 당근과 옥수수를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 같다 반듯한 사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씨가 말랐다 거리에는 모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짐승들 뿐이다 모두 악행의 전문가들이다 지도자들은 타락해 뇌물을 요구한다 힘있고 돈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야만다 가장 좋다는 것이 엉겅퀴다 가장 낮다는 것이 잡초들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시험기간이 왔다 망신을 당하고 꽁무니를 빼는 저 꼴을 보아라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가족이 원수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원수들아 내 앞에서 뻐기지 마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두운 곳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빛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마땅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벌은 영원하지 않다 그분은 내 편이시며 마침내 여기서 나를 꺼내 주실 것이다 환히 불을 밝혀주시고 내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오고 오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 원수도 그것을 깨달아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나를 놀려대던 원수가 시궁창에 처박혀 뒹구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 그날이 온다 내 성을 재건할 날이 내가 기지개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펼칠 날이 온다 그날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동쪽으로는 아시리아로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바다 건너 산들 너머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떨어져 있던 고향 친구와 가족들이 모두 돌아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역전되리라 그들이 사는 곳은 폐허가 되리라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이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목양에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양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건 한가운데 있는 숲에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옛적 길르앗의 푸른 초원에서처럼 바산의 무성한 초원에서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기적과 이적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 사악한 민족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그들 굴욕을 당하여 말을 잃고 정신도 잃게 해주십시오 뱀과 땅벌레처럼 땅을 기고 바위 밑구멍에서 기어나왔다가 우리 하나님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와 비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주의 전공이며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극률이 우리를 향해 진군에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며 우리 큰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극률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